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여기 와있어요. 다이아...뭐지? 다이아TV 뉴 이어 파티에 신년에 와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체적인 뭔가를 원하는데 일단 오늘 패션 코드가 뭐였죠? 고을! 오늘 베스트 드렸을 상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포토 이벤트에 참여하셨나요? 첫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고야? 예,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대표님은 왜 했나? 저희가 대표님은 왜 했나요? 전자? 허팝님 와아.. 잠깐, 저거 도우드레사인가요? 와, 레사가 상승해서 나왔네요. 우회상 김이죠. 와, 허팝님. 이거 들고 가도 돼요? 네! 와, 들고 가네요. 멋지다, 파넬리! 파넬리! 와우 박삼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살받았다 감사합니다 론디지닝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자, 지금 드디어 상품권을 쓰러 왔습니다. 100만원짜리 상품권 보여드릴까요? 시리즈, 여기 보면, 보이시죠? 100만원, 여기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여기야 여기, 시리즈. 자, 들어가보자. 여기 예쁘지 않나? 아, 예쁘지?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돼요, 여기? 지금 허팝이 안산의 시리즈 매장에 와있는데요. 지금부터 쇼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팝의 사랑가죽자켓.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아니, 무슨 내가 조끼만 입고 다니는 줄 아나? 아니구나. 자, 그럼 이거. 우와, 짱 많아. 내가 매장에서 이렇게 옷을 많이 산 적이 없는데, 약간, 약간 명탐정 같은 느낌도 나고, 아, 패딩도 있구나. 진짜? 다 영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나 팔 너무 무거워지는데, 점점? 이런 물에 있는 공간이 없었을까? 정말. 오, 가바지 없지? 오, 가바지 없지? 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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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오오. 나 감싸. 밤. 빰, 빰, 빰. 깜짝. 여러분 뭐가 나요 이거 난방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죽이 보통 30만원까지 넘어가서 너가 가지고... 저 원래 이렇게 쇼핑 안해요 저 여러분 회원가입 없으셔도 그냥 가지고 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 맞죠? 네 감사합니다 으하하하